인삼과 같은 특정한 상징적 요소가 꿈속에 나타날 때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인삼 꿈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꿈을 꾼 사람의 심리 상태나 다가오는 일에 대한 암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삼은 오랜 세월 동안 건강과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한의학에서도 널리 사용되며 신체를 보양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 꿈은 대개 건강, 힘, 에너지, 그리고 장수와 관련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인삼은 특히 신체의 건강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삼 꿈은 꿈을 꾼 사람에게 건강회복이나 에너지의 충전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피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인삼은 귀한 약초로 여겨지며 특히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인삼 꿈은 재물, 풍요, 번영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인삼을 찾거나 얻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재물적 이익이나 풍족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삼은 오랜 시간 동안 지혜와 힘을 상징하는 약초로 여겨졌습니다. 인삼이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는 꿈 속에서 인내와 지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인삼 꿈은 꿈을 꾼 사람이 현재의 인내심을 가지고 긴 여정을 걷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가까운 미래에 더 큰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인삼을 발견하는 꿈은 예기치 않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직장, 인간관계 또는 재물적인 기회일 수 있으며 꿈을 꾼 사람에게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 꿈은 행운과 성공을 예고하는 매우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됩니다. 인삼을 먹는 꿈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을 꾼 사람이 현재에 피로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내며 인삼을 먹는 장면은 꿈을 꾼 사람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합니다. 또한 이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나 개인적 목표의 달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인삼을 파는 꿈은 현재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사회적 지위나 재물적 이득을 얻게 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인삼이 썩는 꿈은 건강상의 문제나 재물적인 손실을 경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삶에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꿈을 꾼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나 재정상태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살해 1인삼을 발견한 꿈 한 여성은 깊은 산속에서 인삼을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나 꿈에서 인삼을 발견한 후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고 합니다. 꿈 해몽가는 이 꿈이 그녀에게 긍정적인 기회가 곧 다가올 것임을 암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2인삼을 먹는 꿈 한 남성은 꿈에서 친구와 함께 인삼을 나눠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몸이 좋지 않았고 업무로 인해 매우 지쳐있었습니다. 꿈 해몽가는 이 꿈이 그의 건강회복과 에너지 충전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으며 얼마 후 그는 건강을 되찾고 업무에서도 큰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살해 3인삼이 썩는 꿈 한 젊은 여성은 인삼이 썩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꾼 후 불안한 마음이 들었고 꿈 해몽가는 이 꿈이 건강상의 문제나 재물적 손실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계기로 자신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고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인삼 꿈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특히 건강, 번영, 기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인삼이 썩거나 손상되는 꿈은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꿈을 꾼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인식하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꿈을 통해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고 이를 삶에 적용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삼 꿈은 건강, 번영, 그리고 기회를 상징하는 매우 긍정적인 꿈입니다. 이는 꿈을 꾼 사람에게 다가올 긍정적인 변화나 중요한 기회를 암시하며 또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골 속에 인삼꽃이 아름답게 피어있었던 꿈 오래된 일을 기억하여 현재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짐조 노인에게서 인삼 한 뿌리 받은 꿈 인정이 많고 사회사업을 하며 효심이 지극하고 조상의 보살핌을 받는 아들일 태몽 뜰한 밭에 들어가 있거나 인삼을 심는 꿈 감정의 착오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맑은 물 위에 인삼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하게 된다 밭에 인삼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있거나 문서상 좋은 기초가 보인다 백발 노인 한의사로부터 인삼을 받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 재물 등이 있다 버스를 타고 있는데 노인이 인삼 바구니 속에서 인삼을 한 뿌리 말없이 주고 내리는 꿈 인정이 많고 사회사업을 좋아하여 자선단체를 경영하거나 유경사업을 할 그릇이다 효심이 지극하며 조상의 보살핌을 내리받고 태어나는 아들이다 수삼이나 인삼을 많이 사오거나 캐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고 어떤 방도나 가치 있는 작품이 생산된다 오이 줄거리 밑동이나 인삼 껍질 줄기를 보는 꿈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우한 내지 손실에 부딪히게 된다 옷장 속에 인삼이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재복, 식복 등이 있다 윗사람으로부터 인삼을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옥동자를 낳는다 상장, 훈장, 임명장, 자격증, 선물 문서, 승진, 당선, 합격, 재물, 행운 등이 있다 윗사람한테서 인삼을 받은 꿈 태몽으로 귀한 옥동자를 낳을 짐조 임명장과 같은 선물, 합격, 승진, 당선, 돈, 재물, 행운 등을 암시하는 길몽 인삼 뿌리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꿈 분해발달과 창조적 능력으로 추리력과 논리적 사고가 발달한다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 출품한다 인삼 캐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는 길몽이다 만일 태몽이라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아이로 성장할 것이다 인삼 캐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는 길몽이다 만일 태몽이라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아이로 성장할 것이다 인삼밭에 몰래 들어가는 꿈 인삼밭에 몰래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되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거나 부모님에게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다 인삼 뿌리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있었던 꿈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내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게 될 징조 인삼을 많이 캐거나 얻는 꿈 많은 재물이 생기는 길몽이다 만일 태몽이라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아이로 성장할 것이다 인삼을 먹는 꿈 입학 취직이 이루어진다 인삼을 사오거나 캐오면 많은 재물을 얻음을 암시하는 꿈 인삼을 보거나 얻는 꿈 인삼을 보거나 얻는 꿈을 꾸게 되면 공공사업이나 저작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존경과 명예를 얻는다 인삼을 얻거나 캐는 꿈 우리가 알고 있는 약초로는 인삼 감초, 후기자, 터더, 자객 등이 있는데 약초는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그냥 얻을 수 없고 돈을 지불을 하고 사는 귀한 것이므로 정신적인 재물이나 물질적인 재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약초 중에서도 인삼은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인삼을 많이 얻거나 캐는 꿈은 많은 재물이 생기게 되고 가치 있는 업적을 쌓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인삼을 캐오거나 사오는 꿈 태몽으로 예능이나 체육 방면에서 성공하여 스타가 될 아이가 태어날 징초 자기 집 지붕 위에 인삼꽃이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가 생기고 명성을 얻는 가족이 생길 징초 지붕 위에 인삼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 썰어 일이 있고 식구 중 한 사람이 익신 출세한다 큰 그릇에 인삼이 가득 담겨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행제, 물품, 소화성취 풍요 등의 기룐이다 텃밭에 인삼꽃이 활짝 피어있었던 꿈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이 있거나 문서상 좋은 일이 있을 징초